저렇게 예쁜 여배우가 나보고 키스하라고 하였지 않느냐 품어보라고 하였지 않느냐 나는 파보다 키스하고픈 상상도 많이 했으면서 지지리도 못난 놈이다 무슨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지 고상한 척하고는 후회할 줄 알았다 이미 내 가슴에 불통이가 있는걸요 서윤씨가 내 심장에 불 지르지 않았나요 제가 선생님을요 선생님은 여자에게 무관심해지는 약을 드셔야겠어요 환자 같아요 병자 같단 말이에요 선생님과 저의 나이 차이는 25년이라는 것을 알고 하시는 것입니까 불같은 사랑을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손해와 구속을 받는다 해도 사랑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기어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라도 당신을 사랑해보겠습니다 그 잘난 사랑 아니 바람피우는 것에 목숨을 걸 생각이세요 매일 매순간 눈뜨면 첫 생각이 당신입니다 그녀의 한이 내 모습이다 삼류작가로 아무리 열심히 시를 써도 독자들이 없다 시집을 사보는 사람이 없는지 내가 시를 잘못 쓰는지 그것은 모른다 1년에 한 건 이상 시집을 내 나름대로 열심히 써서 발간해도 팔리지 않는다 출판사를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것도 지쳤다 단 한 번 출판해달라고 수십 번 부탁하여 간신히 출판하였지만 이제는 상담 자체를 거절한다 다시는 속지 않겠다는 각오인 듯하다 다시 포장마차에 왔다 이번에는 내가 소주 한 잔을 벌컥 마신다 두 잔이면 인사불성이지만 한 잔이면 괜찮다 술기운이 팍 돈다 온몸이 금방 빨간색으로 변한다 얼굴이 붉은 노을 모습이 된다 손이며 목이며 숙살까지 빨갛게 변해온다 혼자 중얼거린다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포기란 배추 셀 때나 사용하는 단어다 포기하지 않는 한 불가능은 없다 나는 노벨문학상을 탈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로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탈 것이란 말이다 꿈을 잃는다면 죽는 것이다 꿈을 잃지 않는다면 이루어질 것이다 열정이 부족한 것이다 열정으로 살자 한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옴을 믿자 얼마나 중얼거렸을까 포장마차 주인이 문 닫겠다고 한다 휘청휘청 걷는다 세상 참 좋다 세상 살만하다 저렇게 예쁜 여배우가 나보고 키스하라고 하였지 않느냐 품어보라고 하였지 않느냐 하! 나는 바보다 키스하고픈 상상도 많이 했으면서 지지리도 못난 놈이다 무슨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지 고상한 척하고는 후회할 줄 알았다 아냐 세상에 진실은 있다 우선 저 여자에게 유명 배우의 길을 열어봐 주자 획기적인 방법이 있을 것이다 처음부터 모두 유명 배우가 된 것이 아닐 것이다 다음날 아침이다 어제일이 꿈이었을까 더 이상 그녀를 울게 놔두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가우디 인터테인먼트를 찾아갔다 예전에 작품 성공시킨 저력을 알고 있고 그녀도 가끔 그 회사가 힘이 있다고 말했던 것을 알고 있다 피디를 만났다 그녀의 프로필과 사진을 보고는 특기가 무엇이냐고 물으면서 시간이 없으니 간단히 빨리 말하라고 다그친다 연기를 아주 잘한다고 말하니 그런 것은 특기가 아니라고 답했다 특기가 생각나지 않았다 갑자기 그녀의 목소리가 남보다 특이하며 목소리라고 말했다 목소리가 애절하고 호소력이 있으며 죽어가기 전에 가시나무새 목소리 같다고 했다 그럼 한번 오디션에 참석해 보라고 했다 당장 그녀에게 전화했다 1차에서 10명 선발하고 그 중 2차 오디션에서 최종 2명을 선발한다고 하였다 춤과 노래와 연기와 특기를 오디션에서 주로 시험한다며 당신의 특기는 목소리라고 말했다는 이야기까지 하였다 고맙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으며 오랜만에 밝은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작품은 5천석 규모인 예술의 전단에서 하는 엄청난 연출이니 대성할 기회라며 꼭 오디션에 합격하길 빈다고 말하였다 1차는 무난히 합격할 것을 믿었지만 2차는 힘과 돈의 위력이라는 그녀의 말에 속수무책으로 운명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지만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이번 시나리오의 줄거리를 말하면서 포인트를 말했다 심사위원이 그 방면으로 점찍을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설명하였다 후두암에 걸린 것도 모르고 열심히 살던 젊은 여인이 시안보 3개월 판정을 받고는 절규하는 내용의 작품이었다 서현 씨를 믿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게 말하면 후두암 걸린 사람과 똑같다 허스키 보이스의 낮게 깔리는 저음은 애절하면서도 죽으면서 부르는 가시나무새의 처절함 같다 저 목소리가 이번 작품의 딱일 것이라고 믿었다 연기력은 볼 것 없이 자라고 시나리오와 딱 맞는 작품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이른 저녁에 만났다 청계천이 바라보이는 전망 곳이다 음식을 주문하였다 전망 좋은 레스토랑을 검색하여 찾아낸 식당인데 피자, 치킨 등이 주 메뉴였다 한식을 먹고 싶었지만 없었다 그녀는 모두 맛있을 거라며 애기처럼 좋아했다 모두 사줄 것이니 다 시키라고 말하였다 피자 두 쪽, 치킨 두 쪽, 빵 한 개, 샐러드 둘 여러 가지를 시켰다 아주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을 보니 좋아 보였다 나는 맛있는 것이 없었다 안 먹어도 배가 불렀다 젊은 애들이나 좋아하는 음식 세트가 마음에 들지 않은 것도 이유였다 청계천 광진교 다리 위에서 젊은이들이 춤을 추고 있었다 우리가 보는지 안 보는지 관심 없이 한쪽에서 젊은 남녀가 키스를 하고 있었다 세상 참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난 절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지만 젊은이들처럼 길거리에서 키스를 하지 못할 것 같다 저렇게 사랑을 약속하고 절대로 헤어지지 않을 것처럼 하는데 얼마나 지속될지 걱정도 되었다 무엇인가 목에 걸어주는 모습이 보인다 무엇인가 손에 쥐어주는 것이 보인다 사랑의 징표로 반지를 끼워주는 것일까 생각해 본다 서연 씨 사랑의 징표를 믿습니까? 선생님은 순수하시니까 사랑을 믿겠죠 저는 사랑의 반지가 녹슬거나 잊어버리면 변할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사랑은 중독일 뿐이라 생각해요 점점 더 써야 하는 마약처럼 말이죠 처음에는 저들도 손잡는 것부터 시작했겠죠 그럴 거예요 그리고 다음 순서가 뽀뽀고 그 다음에는 포옹 그리고는 점점 더 투여하는 약의 농도가 진해지겠죠 만약 결혼하든지 아님 연애 기간이 길다든가 짧아도 속도가 빨리 진행될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싸움 밖에 없겠지요 사랑의 반지는 허울이에요 결혼 후 몇 년간 약속이 지켜질까요? 사랑의 맹세는 독으로 변하여 상처를 줄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줄 것이라 봐요 저는 이미 경험했어요 저의 부모님을 보고 알았고 주위 사람들을 보고 알았고 저를 사랑한다는 사람들을 보고 알았어요 너무 세상을 빨리 알았던 것이 잘못인지 몰라도 그렇게 다가왔어요 상처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닐 경우는 연극이나 소설, 영화 같은 픽션에서나 가능하다고 봐요 천국에서의 사랑 같은 사랑은 찾지 말아요 결국은 이기심만 찾아 헤맸구나 하고 실망할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사랑을 찾고 싶고요 깨끗한 사랑, 하나님이 보기에도 부러워할 정신적인 사랑을 하고 싶어요 그럼 육체적인 사랑은 터부시한다는 말씀인데 소유욕, 지배욕이 없다고요? 제발 코미디 그만하세요 혹시 모르죠? 사랑의 달인도 있다고는 하대요 얼마나 사랑을 연습해야 사랑의 달인이 되는지는 몰라도 사랑은 연습이 필요한 것은 맞는 것으로 봐요 골프도 잘 하려면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셨죠? 연습이 많이 필요한 것은 골프뿐만이 아니죠 애완견 기르세요? 네,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데 제가 술 취하고 들어가건 늦게 들어가건 언제나 편함없이 꼬리를 치며 반가워하는 것이 아내보다 낫더라고요 그럼 개한테 배워야겠네요 개를 사랑한다면 무엇을 바라나요? 개의 육체적인 사랑을 원하나요? 아니죠 개도 선생님을 진정 조건 없이 사랑하지요 꼬리 치고 지저대고 애교를 떨지요 그것이 참 사랑이지요 사람보다 나아요 개와 사람은 가능하나 사람과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끝없는 탐욕 때문이죠 약효는 점점 더 강해야 하고 더 짜릿한 것을 더 충격적인 것을 원하지요 저한테 너무 기대지 마세요 저는 무명 배우로 꿈만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선생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사랑을 구걸하지 마세요 당당히 사모님을 사랑하세요 안 되면 다른 사랑을 찾아보세요 세상 어디든지 선생님을 기다리는 사랑은 존재할 것입니다 선생님이 정말 진솔한 사랑을 갈구 하신다면요 소연씨를 사랑함이 실패한다 해도 아내보고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낫겠지요 소연씨는 저에게 찍혔어요 선생님 게임하는 것 같아요 내기하시는 분 같아요 소연씨는 아는 것도 많고 위투와 재치는 기본이고 세상에 소연씨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언제 그렇게 세상을 달관하듯이 깨달음에 도통하신 분 같으니 도사 같네요 책을 엄청 많이 읽었나 봐요 선생님 베토벤의 월강 소나타를 들어보았죠 달밤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는 눈물 소녀에게 바친 곡이라죠 달빛이 흐르는 물결과 숲과 나무와 바람과 은하수와 구름과 별들을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인에게 볼 수 있는 아름다움을 음악으로 승화시켜 그 소녀를 감동시켰죠 시인은 시를 써서 글로써 감동을 주면 되겠지요 선생님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베토벤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란 확신이 들어요 제발 그렇게 하세요 제가 선생님을 도울 방법은 없어요 제가 선생님을 해롭게 할 방법은 있어요 제가 선생님을 유혹하여 나쁜 길로 안 해할 일밖에 없단 말이에요 제가 유혹하면 언젠가는 선생님은 그 늪으로 따라오실 뿐이에요 바보라고요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네요 연꽃이 연못에 피지요 흙탕물, 더러운 물에서 연꽃은 자라요 깨끗한 꽃과 더러운 연못은 별개죠 세상이 뭐라도 선생님을 처음 본 순간부터 선생님을 믿고 보고 싶었어요 더 이상 선생님을 유혹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가 책을 많이 읽었다는 것이 세상 살아가기 악재인가요? 살아가기 더 불편해 보이나요? 사실 전 책을 많이 읽지 않았는데 서연씨 다시 태어나면 저는 민들레 꽃으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허공을 날고 땅에 닿으면 그냥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얼마나 편합니까?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고 사랑을 찾아 헤매는 바람처럼 떠다니는 것이 힘드네요 정상적인 사랑은 없을까요? 에라 모르겠다 하는 사랑도 꿈꿀 때가 있어요 선생님처럼 훌륭하신 분은 정도를 벗어날 리가 있나요? 불나방인가요? 죽을 줄 모르고 사랑의 덫에 걸림을 당하는 불나방은 아니지 않나요? 불 속으로 뛰어들면 그 후에 일은 뻔하죠 어리석은 향락에 빠질 선생님이 아니니 과잉 걱정입니다 이미 내 가슴에 불통이가 있는걸요 소연씨가 내 심장에 불 지르지 않았나요? 제가 선생님을요? 사람들은 술 취하면 잊혀진다는데 저는 더 생생하더라고요 잊혀진다는 말은 생거짓말이더라고요 선생님은 항상 행복한 고민거리뿐이네요 많이 하세요 시간 많고 돈 많고 선생님은 부족한 것이 없잖아요 고민도 자유죠 저는 그런 행복한 고민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고민 참 좋은 표현이네요 요사인 욕심만 덜 뿌리면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지 않나요? 여기도 사람이 참 많네요 가난이 미덕인 세상에 올지도 모르겠어요 가난이 미덕이라고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더 힘들다고 성경에는 나와있더라고요 웃음이 나와요 돈이 왕창 있으면 바늘구멍을 지체만하게 만들어서 뚫고 지나가면 되지 않나요? 나중에 지옥에 가더라도 현실에서 배불렀음 해요 부자가 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한두 가지는 할 수 없겠지만 돈이 말하면 거의 맥을 못 치지 않나요? 서윤씨는 말씀도 잘하고 아는 것도 많고 대단하세요 제가 서윤씨 손꿈을 봐드릴게요 손을 내밀어봐요 그녀는 아무 생각 없이 손을 내민다 그냥 손을 만진다 예쁜 손이다 그러나 고생 좀 한 손이다 손꿈은 아주 좋아요 그럼 얼굴 관상을 볼게요 세로와 가로의 차이는 적당하고 휴지로 두 눈 사이를 재볼게요 휴지로 두 눈 사이를 재어보려니 두 눈을 감도록 하게 되었다 선생님 엉큼하시다 제 두 눈을 감게 하고 뽀뽀하시려고 그러죠 그녀는 얼른 휴지를 낚아친다 내가 그랬을까 정말 나의 의도가 그토록 불순하였을까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증거는 없고 내 양심에 물어보는 일밖에 없지만 지금은 바쁘니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였다 참 오디션 연습해 보셨나요 그리고 연습한 것을 해보라고 하였다 여기서는 안 되니 식사 후에 나가서 하자고 하였다 조용한 곳이 없어서 한적한 곳을 찾았다 갑자기 생각난 곳이 대학교였다 동대문구 회기동에 있는 경희대학교로 택시를 잡아타고 달렸다 미대 가는 길 왼쪽에 호수가 있고 그곳이 항상 조용하고 데이트 코스로 딱일 것이라는 생각을 학창 시절에 했던 기억으로 선동 호수로 갔다 작은 폭포 소리가 있어서 더욱 좋았다 너무 조용하면 미친 사람들의 짓거리를 거부케 할지도 모르지 않은가 그녀가 시작했다 선생님 어쩌면 좋죠 제가 3개월밖에 살지 못한대요 아 살고 싶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두고 가다니 풀도 꽃도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다워요 굴러가는 낙엽조차 아름답고 미운 사람이 없어요 용서해줄 사람 모두 용서할래요 제가 연락하지 못한 사람 모두 연락하여 잘못해둔 것을 빌래요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있었다고요 선생님 살고 싶어요 선생님 살려주세요 후두암으로 3개월밖에 못 산대요 선생님 그녀는 울고 있었다 아니 통곡하고 있었다 예전에 후두암으로 죽은 사람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지금 목소리와 똑같았다 이것이 연기인가 실화인가 실제 상황이란 말인가 6개월 전에 처음 알았을 때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생각되었다 목을 많이 써서 목 아프지 않는 약을 상용한다는 이야기가 생각났다 그녀를 붙잡고 소리쳤다 소연씨 정말 후두암입니까? 실제 상황입니까? 그녀는 울부짖고 있었다 연기 훈련을 당장 끝내야 한다고 생각되었다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관객들이 보았다면 모두 엉엉 울었을 것이다 수많은 박수 속에 대박을 터뜨렸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무엇이냐 현실은 아니겠지 소연씨 말해보세요 정말 후두암 아니죠? 의사가 하나님인가요? 두 달, 세 달 하며 인생을 결정하게 해요 저도 갑상선암이라 했는데 몇 십 년 동안 거뜬히 살고 있잖아요 제 피부를 보세요 만져보세요 딱딱한 뭉치가 잡힐 것입니다 피부암이라고 했어요 의사들은 나에게 갑상선암, 폐암, 피부암 위암들이란 암이란 암은 다 돌먹거리며 말하였지만 잘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오진 확률이 33%래요 글쎄 갑상선암이라고 오진한 것은 목구멍에 개실이 생겼는데 그곳에 먹는 김이 남아있어서 그것이 엑스레이에 걸렸대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오진이죠 조직검사를 한다고 굶어라 쉬어라 언제 피를 빼겠다 해놓고는 오진이어서 다행이라니 무엇이 다행이었을까요? 서연씨도 아무 걱정 말아요 제 말이 너무 심했나요? 서연씨는 지금 연기하고 있는 거죠? 후두암을 자세히 알고 있다 내가 후두암이란 오진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후두, 즉 목구멍에서 폐로 연결되는 기관의 가장 윗부분인 후두에 발생하는 암인데 흡연과 음주가 주 원인이고 초기에는 목이 약간 아프고 침을 삼킬 때나 음식을 먹을 때 따끔거린다 한 8개월 지나면 쉰 목소리로 변하고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목에 구멍을 뚫는 경우가 많고 평생 정상적인 말을 하기 곤란하다 뚫은 목구멍에 음성 확대기를 달고 말하여야 하는 불편함으로 살아야 한다 물론 심하지 않으면 고치는 것이 힘들지 않다고 한다 지금의 신 목소리 상태와 음주와 흡연하는 습관 중으로 보아 서연씨는 말기에 가까워 보인다 아냐, 절대로 아냐 태어날 때부터 허숙이 보이스가 얼마나 많은데 절대로 아냐 스쳐가는 영상이 빠르다 지금 서연씨는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절대로 흔절려서는 안 된다 오해해서는 아니 된단 말이다 잠시 내가 연기하듯 말하며 그녀를 잡고 있는데 그녀가 나를 뿌리치고는 사자에게 쫓기는 사슴처럼 달려나갔다 쫓아갔지만 어둠 속에서 어느 숲으로 들어갔는지 보이지 않는다 경희대학교 캠퍼스에는 나무가 유난히 많아서 길에서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찾을 수가 없다 불러도 대답이 없다 숨바꼭질 장난이 아니다 나뭇가지에 안경이 떨어진다 간신히 주워서 길로 나온다 아무도 없다 선동호에서 폭포 소리만 구슬피 운다 어제의 일이 실제 상황이었는가 옛날 이야기를 들었는가 술이 깨지 않았는지 참 결과 같다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오늘 오디션에 합격해야 할 터인데 궁금하다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지만 답답하다 연락해보아도 전화가 불통이다 메시지를 보내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다 이상하다 어디 갔을까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중얼거리는 동안 별 하나 하늘에 떠있음을 본다 달빛이 흐리다 이틀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어 그녀가 자취한다는 집에 가보았다 친구 말에 의하면 어제 집을 나간다고 하고는 어디 수도원에 가서 돈을 닦겠다는 농담인지 진담인지 하며 나갔다고 한다 연락 방법은 모르겠단다 돌아서는 발걸음이 뒤틀린다 울지 말아야 한다 나한테 연락도 없이 사라진 것은 심각함일까 나보다 더 잘해주는 매니저를 만난 것일까 그녀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그녀의 웃음소리를 찾다보니 수박 먹던 기억이 새롭다 수박을 숟가락으로 먹는 사람이 다 있네요 하하하 학교 캠퍼스 내에 평화의 전당에서 음악회가 있었다 함께 갈람 후 나오는데 목마르다고 하는 그녀에게 줄 음료수가 없었다 마침 후문에 리어카 장사꾼의 수박을 보고 즉석에서 한 개를 사서 전봇대에 꽝 하고 때렸더니 수박이 깨졌다 저녁 식사 후식으로 아이스크림 먹을 때 예쁘게 생긴 플라스틱 수푼 두 개 호주머니에 넣었던 생각이 나서 수분으로 수박을 떠먹으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 퍼뜩 났기 때문이다 새것의 비닐 포장을 재빨리 뜯어서 수분을 꺼낸 후 그녀에게 건넸다 자 주세요 맛있게 생겼네요 선생님은 참 시골스러워요 수박을 수푼으로 퍼먹는 것은 상상도 못했는데요 그녀는 물이 정말 먹고 싶었는지 허겁지겁 파먹었다 얼마나 맛있게 파먹는지 살에 걸렸다 기짐을 한참 한 후에 또다시 먹기 시작하였다 천천히 먹으라고 말했다 살에 걸려 기침한다고 말했다 음식 먹을 때 항상 살에 걸린 사람처럼 기침을 자주 하는 것이 버릇이라고 그녀는 생끗 웃으며 말하고는 애기처럼 먹고 있었다 맛있게 먹는 모습이 좋아 보였다 선생님의 센스 브라보 한 손으로 부위를 그려 보인다 더 맛있네요 앞으로 수박은 숟가락으로 먹을래요 그때 그 일 이후로 나도 집에서 수박 먹을 때 숟가락으로 먹는 습관이 생겼다 기위를 먹을 때도 반을 잘라 커피 스푼으로 파먹었고 밤을 져서 먹을 때도 반을 칼로 자른 후 작은 스푼으로 파먹었다 가능하면 할 수 있다면 숟가락으로 파먹으려 했고 수박은 이미 습관이 배워버렸다 그녀도 그렇다고 말한 적이 있다 왜 지금 그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녀의 말소리가 들린다 웃음이 나온다 오래할 시간인데 웃음이 나온다 그녀의 깔깔대는 웃음소리가 귀에 울리기 때문일 것이다 그녀가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날 많이 좋아했기에 그랬을 것이다 어느 날 짱 하고 나타나 날 감동시키려 하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천사다 천사는 죽지 않는다 천사가 죽었다는 전설은 들어본 적이 없다 천사는 자살할 수도 없지만 영원 불멸이다 얼마나 걸었는지 한강을 건너고 있다 그녀와 함께 걸었던 한강은 똑같이 흐른다 물은 어제의 그 강물이 아니겠지 강물에 비치는 그녀의 모습에서 그녀가 내 뒤에 서 있는 것 같다 며칠 전에도 이 강가를 거닐면서 이야기꽃을 피웠었다 선생님은 여자에게 무관심해지는 약을 드셔야겠어요 환자 같아요 병자 같단 말이에요 병원 진료 받아보시고 약 드세요 세상에 나 같은 여자를 사랑하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이 제정신이에요? 선생님과 저의 나이 차이는 25년이라는 것을 알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약이 있나요? 그 나이에 세월을 넘어 사랑한다는 것과 정력이 있다는 것이 슬픈 것인지 좋은 것인지 모르겠네요 아님 정력제를 드시고 약기운의 힘을 빌리시는지 모르겠지만 꼭 수컷 짐승이 주기 전에 씨를 뿌리고자 발정하는 것 같아요 암컷 유혹이 매우 서투른 동물 있잖아요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 멍청한 늙은 곰 마냥 그래요 그 힘이 남아돈다면 씨나 쓰세요 신이라면서요 그녀는 날 뿌리치려는 듯 헤어져 버리려는 듯 막말을 섞어가며 하였다 이별 연습이라도 하는 사람처럼 말이다 난 안다 날 생각하여 정때는 연습시키려고 저렇게 막말하는 것이라고 말이다 저 같은 무명 배우들은 한때입니다 유명 배우들도 곧 잊혀지지요 문학가들은 그렇지 않더군요 수백년 전의 고전을 우리들이 지금 명작이라고 읽고 있죠 선생님의 시들도 몇백년 후 한국을 먹여 살릴지도 모르죠 선생님의 생가, 낙서들, 산책 코스 등 흔적을 찾아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온다면 수천년의 낭비요 쓸데없는 공사였다고 생각한 이집트의 피라미드처럼 지금은 관광 수입으로 돈 덩어리가 되는 것처럼 선생님의 역사도 그렇게 될지도 모르죠 오스트리아의 비네는 요한스트라우스, 베토벤, 모짜르트 등의 체치를 느껴보고자 찾아내는 관광객이 1년에 천만 명이나 된다면서요 스페인은 피카소, 가오디 등 화가 덕분에 세계 최고의 관광객이 오는 나라로 됐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지 선생님의 속마음을 알텐데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이상해요 하나님께 좋은 시상이 떠오르게 해달라고 해보세요 아마 너무 바쁘던지 아님 잊었을 거니 자꾸 기도해 보세요 신은 가장 인리력이 강한 분입니다 끝까지 인내할 것입니다 인생의 종착역이 다가옴을 느낍니다 불같은 사랑을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음이고 행동은 하면 된다고 봅니다 노력하면 되겠죠 선생님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지도 몰라요 가르친다고 훈련한다고 모두 세계적인 골프 순수가 되나요? 성공은 노력의 어머니라는 말씀은 그냥 해본 말이겠죠 현실은 달라요 소연씨 인간은 평등하고 노력의 결과라고 봅니다 선생님 저는 얼마 안 살아보았지만 세상을 알아요 어느 나라든 법이라는 것은 힘있는 자의 것이고 겉보기만 평등하고 중법적인 것 같아요 어디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 시작부터 달라요 아프리카 미국 한국 등 나라부터 달라지지만 한국에서도 부자집이냐 가난한 집이냐 시골과 도시 어디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처음 출발 신호부터 달라요 자유요? 겉으로는 모든 것이 그렇겠죠 일정한 구속력이 있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에요 골프가 좋다 해서 매일 골프만 치고 출근하라고 하면 사표를 내던지고 상사욕을 한없이 하겠지요 규칙이 없는 골프 축구 야구는 어찌 될까요? 자유롭게 운동경기 한다고요? 자유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더 구속당하고 싶어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중인격자예요 선생님처럼 단순 세포인 분만 빼고요 운동에서 규칙이 있듯이 결혼도 구속이지만 행복한 결혼은 자유의지라 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라 봐요 어떤 손해와 구속을 받는다 해도 사랑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휴대폰이나 삐삐 등도 보이지 않는 구속이겠죠 운명의 이기에 스스로 개어들어가는 거죠 7억만 개의 정자 중 하나가 이 몸인데 그 숱한 경쟁을 물리치고 태어난 몸 당신도 대한민국에서 5천만 명 중에 한 사람 기어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라도 당신을 사랑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저와 바람 피우든 애인하시든 혼자 마음껏 하세요 남이 하는 것이 멋져 보이는 모양인데 에펠탑 안에 들어가면 에펠탑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어요 에펠탑을 보려면 멀리서 보아야 하듯 먼발치에서 사랑하면 안되나요? 인간은 옷을 벗으면 비계덩어리죠 누구든 욕망이 가득하겠죠 자연현상이죠 아름다운 꽃을 보면 다가가고 싶은 것이 자연현상이지요 왜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만들어 절 흔들었겠어요 선생님 삶을 사랑하세요 단 한 번뿐인 인생 그 고교한 인생을 폐대기 치시려고 야단 마세요 인생이나 사랑하세요 가치 있는 삶을 사세요 충분한 자질이 있어요 가치 있는 삶을 살겠다고 강력한 의지만 있으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분이 선생님이세요 삶을 삶을 절망적으로 보지 마세요 선생님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 뿐이고 또 이루어낼 수 있을 삶을 살 수 있어요 인생은 단 한 번뿐이죠 그러기에 활활 타오른 열정적인 불꽃을 피워보고 싶어요 선생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마음껏 휘두르는 것은 자유지만 선생님의 재능이 아깝네요 저는 살만큼 살아보았어요 이제는 이기심 근심 걱정 돈 명예 불만족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랑 하나만 해보고 싶습니다 서영씨와의 사랑이 위대한 삶이라 보여져요 불쌍한 선생님 현재를 잃어버리면 미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잘난 탈란트를 현명히 사용하세요 저는 탈란트도 없지만 주어진 여건이 없어요 저 같은 걸 사랑한다니 어쩌보니 없이 안타깝네요 저는 모두 없어요 저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세상 참 무심해요 책상에 앉아 글 쓰는 것도 지쳤지만 직장 생활도 지쳤어요 쉬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참 행복한 이야기만 해요 일하고 있다는 것은 살아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비명이라니까요 누군 직장에 없어 고민하는데 직업 없는 저를 약올리지 마세요 선생님 골치 아픈 이야기 그만하시고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세요 소윤씨가 아름다운 꽃 같으니 꽃 이야기 하나 해드리죠 에델바이스 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알프스 산 정상에 천사가 살았었는데 하루는 산미 동네에 살던 젊은 총각이 약초를 캐러 산 위에 올랐습니다 해발 4000m까지 올랐는데 거기에 빨간 옷을 입은 아름다운 소녀가 혼자 놀고 있는 것을 보았답니다 그 소녀는 방 끝 미소를 짓고 오두막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소녀의 모습에 얼빠진 바보처럼 우드거니 서 있다가 더 이상 접근할 생각도 못하고 그 젊은이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로 돌아와서 그날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산 정상에 작은 오두막이 있는데 그 안에 빨간 옷을 입은 아름다운 소녀가 혼자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네 젊은 사람들은 한 명 두 명 산 위로 올라왔습니다 해발 4000m면 하얀 눈이 1년 내내 있는 곳입니다 빙벽을 타고 사람들이 오르다가 미끄러져 크레파스에 빠져 죽기도 하고 땅 떨어지에 떨어져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동네 젊은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나가자 소녀는 슬픔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쁜 소녀는 미소가 사라지고 젊은이들이 계속 죽어가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하나님께 부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녀의 기도에 응답하여 천사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 소녀는 본래 천사였습니다 그 후 산 속 하얀 눈 속에 하얀 꽃이 피기 시작하였는데 소중한 추억이라는 꽃말에 에델바이스 꽃이 피어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참 이야기하는데 울보인 그녀는 너무 슬프다고 내겨들어 다가왔다 그거 봐요 재미있는 이야기 해달라고 말하고는 울고 있지 않나요 사람은 행복하기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지금의 행복을 누리고 싶어요 선생님은 선생님은 허황된 사랑의 꿈으로 사랑의 의무를 포기할 것인가요? 가정을 외면할 위험을 감당할 자신 있으세요? 그 잘난 사랑 아니 바람 피우는 것에 목숨을 걸 생각이세요? 여하튼 당신은 나의 꽃입니다 에델바이스입니다 아무리 높은 정상 빙벽에 있는 꽃이라도 캐내고 말 것입니다 하루 종일 복이라도 할 것입니다 북극도 머지않아 점점 더 따뜻해지면서 동시물 생태계에 다양한 변화가 있겠죠? 머지않아 북극의 하얀 환경도 추억이 되겠죠? 소중한 추억이면 어때요? 한순간만이라도 항울하였다면 그 추억을 먹고 살겠어요 저를 믿어주세요 문제는 해결되기 위하여 있는 것 행운도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꾸 희망을 잃지 않으면 된다고 봅니다 사랑으로 뿌린 씨앗은 싸기 틈을 믿어요 김밥이면 어떻고 샌드위치면 어때요? 서연씨와 소풍 가고 싶어요 선생님은 엘리뉴 현상처럼 변할 거예요 언젠가는 저를 깨물고 싶다 쥐고 싶다 하면서 달려들겠죠 매일 매순간 눈뜨면 첫 생각이 당신입니다 당신은 다 울어요 당신이 아닌 다른 것은 다 틀려요 내 삶의 향기로운 마법 당신만이 풀어줄 수 있어요 강물이 흐른다 말없이 다시 걷는다 손잡고 걷고 싶다 춥지 않느냐 안아줄까 안아줄까 하며 말해보고 싶다 물론 행동은 못한다 나는 바보니까 선생님과 저는 처음부터 잘못 엉켰어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고 서연씨 사랑이란 본래 마음이 엉키는 거예요 그냥 엉키는 대로 가는 것이 사랑이니 그냥 놔두면 돼요 시인답게 말씀도 잘하셔 꿈 깨어 제가 꿈을 버리면 죽는다는 것을 모르시나 봐요 저는 절대로 꿈을 버릴 수 없어요 사랑한다는 말은 손해보고 살아간다는 것인데 선생님이 바본가요? 무엇을 원하세요? 네? 제가 안쓰러우세요? 선생님은 화낼 줄도 모르세요? 표현할 줄도 모르냐고요? 섭섭하다든가 무엇을 해달라든가 말씀하세요 사랑한다면서 아무 요구 조건이 전혀 없어요? 안으로 공기 전에 소원을 말해보세요 추상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게 하여 달라는 꿈 같은 말씀 말고요 저 같은 무명 배우는 잊어버려요 잊지 못하는 사람만 바보예요 저는 너무 잘 잊어서 걱정이에요 저는 사랑 같은 것은 안 해요 아주 조금만 해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외롭더라고요 이젠 안 해요 저는 헤어진 후 좀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을 후회하기 전에 할 수 있는 한 잘해드리고 싶어요 바람도 지나가면 그 바람이 아니듯 강물도 흘러가면 그 강물이 아니듯 바람처럼 강물처럼 언제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어요 소연 씨를 알고 싶어요 선생님은 왜 그렇게 궁금한 것이 많아요? 절 많이 사랑하는 것이 맞는가봐요 진짠 가보네 제가 어디가 예뻐요 입술 손 가슴 목 마음요 아니 서윤 씨의 모두요 사랑하신다면 이별도 연습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이별 연습을 먼저 하고 사랑하기로 했어요 저를 위한다는 말씀은 그만해요 선생님의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은 사랑한다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 선택하고 결정하더라고요 가질 수 없는 사랑은 슬프지만 아름다워요 청순한 흉내를 그만해요 그 마음 끝까지 가지고 가실 자신 있으세요? 저를 품고자 하는 마음 정말 없어요? 착하신 건지 내숭인지 바람둥이이신지 알 수 없네요 그랬던 그녀가 지금 내 곁에 없다 그녀는 어디 갔을까 에델바이스처럼 천사로 돌아갔을까 산 정상에 오르면 꽃으로 피어 있을까 그래 그 방법이야 그러면 그녀를 찾을 수 있을 것이야